한진그룹의 운명을 가를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조원태 회장의 사내의사 재선임을 두고 조 회장과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치열한 표대결을 벌일 예정인데요. 현재까지 지분율을 분석해보면 동생인 조 회장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.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입니다. 한진칼은 조 회장의 사내의사 재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, 반도건설 등 세 주주연합은 전문경영인 선임을 골자로 한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. 결국 조 회장의 운명은 양측의 표대결을 통해 결정됩니다. 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32.45%로 추산됩니다. 조 회장 6.52%, 이명희 정석기업고문 5.31%, 조현민 한진칼 전무 6.47%, 특수관계인 4.15%, 델타항공 10% 등입니다. 당초 조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알려졌던 카카오를 제외하더라도 세 주주연합의 지분율 32.06%를 속폭 앞섭니다. 최근 카카오는 한진칼 지분을 1% 미만으로 낮추면서 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 등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하지만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미미한 만큼 지분 2.9%를 보유한 국민연금, 지분율이 약 30%로 추산되는 소액주주의 표심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이런 가운데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 회장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자문사의 자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의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. 조 회장이 직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데다 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,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전문성 높은 인사를 사회의사 후보로 대거 영입한 점 등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조 회장 쪽으로 승기가 기울조짐을 보이자 새 주주연합은 막판까지 큰손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.